안녕하세요. 기본강의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2강의 주제는 부동산 개념입니다. 44페이지의 부동산 개념에 대한 표가 쭉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파트가 깊숙하게 내지는 않지만 민법상의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부동산학적인 접근 원리에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보니까 체계도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보면 1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학에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시험의 과목이 부동산 개론이니까 부동산 개념이라는 타이틀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것이 45페이지의 타이틀이 있죠. 번호 1번 해가지고 복학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체계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체계도를 꼭 알아두세요. 뭐라고 설명한 것은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박스 아래에 보면 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논하는데 부동산이 뭐지? 라는 개념. 이걸 압축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지문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제일 출제 많이 하는 것이 복학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학 개념은 부동산학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논리입니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이 개념이 뭐지라고 설명하려다 보면 다른 학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고 응용해야 돼요. 응용 과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복학 개념적인 사고 방식으로 역시 부동산 개념을 접근해 보자. 그런데 이게 시험 주제로는 참 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출제원들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복학 개념이라는 체계도 안에서 제일 언급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럼 복학 개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강에서 3가지 측면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당연히 거기에 표현해 본 것처럼 그래 법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법률적 개념.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경제적 개념. 그리고 이제 물리적 즉 공학적 기술적 개념이죠. 또는 물리적 개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경기 법경기 그래요. 법경기 법경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3대 측면으로 일반화되어 있지만 초창기 때는 이거를 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2대 측면, 3대 측면, 4대 측면, 5대 측면 이렇게 분류한 시기도 있었어요. 굉장히 까돌았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국가구시에서는 3대 측면 통일이 되되 2대 측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하고 경제를 묶어서 예를 유형적 측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무형적 측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형적 측면이고 그러면 무형이 나왔으면 기술은 무슨 측면이겠어요? 그렇죠. 얘는 유형적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유형이고 법하고 경제는 무형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경제를 유형으로 묶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체계도대로 한번 해보면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충학습이라 돼 있어요. 부동산 관련 용어를 보충학습 때 했는데 보충하지 마세요. 이것은 보실 필요 없고 그 위에 표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페이지 보실래요? 물리적 개념으로 돼 있죠? 기술적 개념이라는 뜻인데 그 목차만 보세요. 내용은 사실상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단안해지는 내용이 나와서 기술적 개념은 거기에 네 가지로 돼 있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이제 목차 위주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개념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기술이다라는 거죠. 경제적 개념은 그 다섯 가지가 돼 있어요. 경제적 개념은 47페이지 이거 목차만 보시면 돼. 자산, 다 경제 용어죠. 자본으로서 상품, 그리고 생산 요소, 그리고 이제 소비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경제적인 용어 그래서 그 27회 때는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자산, 생산 요소 이런 식으로 기술적 개념 물어봤는데 경제적 개념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거꾸로 25회 때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개념 물어봤어요.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요소였는데 환경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더라라는 거죠. 뭐라고 설명한 내용은 보지 마시고 목차만 보시라 그런 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너뛰셔야 돼. 그리고 이제 페이지 그 48페이지 제곱대기 심화학습 때 있죠. 심화하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 그리고 4번에 보면 48페이지에 법률적 개념이 등장하고요. 법률적 개념이 바로 첫 번째 줄에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그리고 이제 법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협의라는 것은 그러면 법적으로 가장 협의는 좁은 의미를 말하고 광의는 넓은 의미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좁은 의미로 부동산 개념을 법적으로 접근할 때 어느 법을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할까 하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준 가장 기본법이 민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민법상 규정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뭐로 되어 있냐. 토지하고 정착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의 개념 포함하겠죠.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 정착물은 포함하고 여기다가 준부동산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지금 체계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부분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 이제 체계도가 뭐가 뭐에 해당되느냐 이런 연결식으로 논하는 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부동산 개념을 접근하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출제를 많이 하고 28회 때는 이게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29회 때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확률적으로 복합 개념의 체계도를 질문하는 게 출제를 제일 많이 할 거다라고 단언을 해드릴 정도입니다. 제일 문제내기가 편해서 그럽니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목차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법적인 개념은 좀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으로 어떤 걸 낼까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부동산에는 이제 민법상 부동산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뭘 낼까 하다가 등장한 게 정착물이야. 또 추가적으로도 뭘 낼까 하다가 가끔 가끔 나오는 게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논리랑 이 준부동산이라는 논리가 추가적인 지문으로 나오고 복합 개념 체계도가 제일 출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하는 게 이제 뭐죠 정착물에 대한 논리예요. 그 정착물이 그래서 48페이지에 그 양간을 1번 협의의 부동산이 돼 있고 바로 밑에 민법 99주의랑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시간에 다루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건드리기는 힘들었습니다. 건드리면 민법 선생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해가지고 한마디 저한테 하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깽깽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밑에 정착물에 대한 의의가 있어요. 반가로 2번 나오죠. 두 번째 논리는 정착물을 다루는 겁니다. 이거는 정착물의 민법상 토지 정착물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이런 논리가 되는데 정착물에 대한 개념이 한 줄을 쭉 돼 있어요. 이거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걸로 민법책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 줄을 알아두시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좀 비슷한데요. 어떤 학자들이 전개된 것 중에서는 잘 모르고 쓴 책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조지원 교수님이란 분이 돼 있는 그 첫 번째 줄에 돼 있죠. 주택, 상가, 울타리,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 연구적인 개량물을 말한다. 이것도 시험에 잠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개념적인 측면보다도 오른쪽에 이제 그 좀 그 뭐죠 동그래미 기억의 기억은 여러분들은 삭제하세요. 동그래미 기억은 좀 잘못돼 조금 애매모하게 표현이 돼요. 경작된 수확물은 뭐라고 돼 있는데 토지, 동산으로 간주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 생략해 주시고요. 이거는 경작된 수확물이란 것은 땅에 부착된 상태에 있는 수확, 경작물이란 농작물이 아니라 수확이 끝나서 이제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동그래미는 니은 번을 알아두세요. 그럼 조지원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개념이 아니라 니은 번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정착돼 있고 매년 경장도록을 위하여 나무, 단연심물, 자연심물,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년 향기 양도된다. 이게 뒤에서 조금 이따 논할 니은 번은 종속 정착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종속 정착물은 기억은 하여튼 안 보셔야 되고 니은 번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억은 좀 애매모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반경식 교수라는 분이 뭐라고 했는데 똑같은 설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 번째 줄은 가식 중인 수목, 판자집, 비닐하우스, 신문 가판대, 공주나 박스 이런 애들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민법 시간에 뭘로 공부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동산으로 봅니다. 우리 민법상에 보면 물건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99조이랑 토지 정착물, 부동산, 나머지 동산이다. 그럼 거기에 이제 가식 중인 수목부터 쭉 나온 건 동산의 종류로 언급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 민법 시간 하시면 되고 안재현 교수 거는 안 보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 보면 정착물에 대한 논리가 개념을 할 때 이것도 토지 정착물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된 상태에서 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된 거 쉽게 분리할 수 없게 된 거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토지에 부착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없게 된 물건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조준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 그 설명한 내용 중에는 니음범만 보시면 되고 반경식 교수의 설명한 책에서는 설명한 내용 중에서는 그게 동산의 종류 그 가식 중인 수목부터 해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가장 많이 나온 게 법학 개념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에서 내는 것은 이거예요. 정착물의 종류예요. 이거는 이제 필요합니다. 정착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여기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으로 간주되는 것하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렇게 이걸 줄을 쳐주셔야 돼요.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으로 간주되는 것 이거 하나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거 하나.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줄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설명한 것이 동그래미 1번하고 2번에 대한 논리야. 여기서 결과적으로 토지 정착물은 하나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토지와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언급한 거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된다면 결국 뭘로 보는 거냐면은 토지로 보는 거야.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독립성이 인정이 안 돼서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기에 대한 이거를 어떤 책에서 민법 책에서 이거를 독립 정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이거는 이제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종속 정착물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속 정착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종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의 종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음 중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된 정착물이니까 아닌 거 이게 있겠죠. 그러면은 아닌 건 종류가 많으니까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1번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해가지고 뭔가 설명이 돼 있어요. 거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모 명인방물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류 과실은 지금 견해 학설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생략하고 학설에 따라 견해 차이가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이야.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은 권원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 그래서 타인 토지의 정착물, 타인 토지의 경작물은 다 농작물임. 독립된 정착물이야. 그 네 가지만 딱 보시면 돼. 종류만 아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어요. 방금 이제 그 책에 쭉 설명된 거죠. 그 등기된 것만 쓸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데 그 임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임목. 그리고 명인방법 갖춘 거. 명인방법 갖춘 것은 이제 기초강의 들으셨으면 아마 뭔지 아실 거야. 이름표 붙인 거죠. 그럼 명인방법 갖춘 수목 다 공시 방법이죠. 하나하나 나무,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이 종류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보충하지 않으셔도 돼. 이건 민법 시간에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에너지 낭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이런 종류를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딱 네 가지이기 때문에 오지선다에 되게 어울려요. 그거 보충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종속정착물이야. 종속정착물에는 국어, 시험에 나왔던 돌담, 담장, 축대, 울타리, 울타리, 우물, 도로포장. 그리고 아까 조지원 교수님 책에 나왔었던 자연식물, 자연식생. 자연과실이 자연식생. 그리고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 갖춘 것은 독립된 정착물이잖아요. 등기되지 않은 수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수목. 등기되지 않은 수목. 그냥 땅에 자란 식물 같은 건 땅에 스스로 있는 조그만 나무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종속정착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걸 암기할 필요 없고. 아, 이것이 독립정착물이면 토지정착물 중에 나머지는 종속정착물이구나라는 거죠.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국어가 나왔었고요. 감정평가 시험에는 담장하고 돌담, 축대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요게 이제 저것이 법학개념 부동산이 1등이고 요것이 이제 2등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착물에서 세 번째로 논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구분기준입니다. 구분기준은 뭐 부동산학적으로 접근하는 논리인데 깊숙하게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건축물에 부착된 물건이 정착물인지 또는 동산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같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동그래미 1, 2번, 5번까지 있는데 그렇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구분기준은 뭐냐면은 민법상 정착물이냐? 그럼 부동산이에요. 그럼 아니냐? 그럼 민법상 정착물이면은 독립이든 종속이든 다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냐라는 것은 동산이야. 그래서 동산이냐, 부동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동그래미 1번부터 5번까지 목차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중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동그래미 1번이야, 1번. 물건이 부착된 방법이 먼저 첫 번째로 논하는 상황이죠. 부착 방법입니다. 부착 방법은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토지라는 독립된 부동산하고 건물이라는 독립된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잡으면 여기 많은 물건들이 건물 같은데 많은 물건이 부착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이냐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판단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여부를 따져봐요. 물리적으로 부착 방법은 물리적으로 제거가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뭐가 돼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이 동산이다. 결론 내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사항이 거기 있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되냐. 건물에 부착되는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효용적으로 건물같이 아무런 손상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동산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간주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구는 효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거 불가능한 것은 정착물이고 가능한 것은 동산. 이렇게 이분법을 하면 내용이 틀려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물리적 제거 가능한데 제거했을 경우에 토지 건물의 효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유용성 같은 말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야 돼요. 효용, 유용, 기능성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물리적으로 제거가 된다. 그럼 이거 제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되는 거야. 부동산 가치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제거가 된다. 이거는 제거해도 관계없는 거니까 얘는 동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 다 동산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럼 제거했을 경우에 제거된 토지 건물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면 제거된다. 그럼 제거하면 안 되는 물건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훼손이 되니까 정착물로 번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저는 기초 강의할 때 기본적으로 변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변기가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이냐 판단할 때 그냥 결정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수수고가 붙어요.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 떼어낼 수는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변기에 없는 주택은 효용성이 지대한 양을 받죠. 떼어내면 안 되는 물건이야.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착물이 되고 판매상에 판매 목적으로 쭉 진열되어 있는 변기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몇 가지를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몸에 붙은 때 있죠. 때. 때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때그때 다르지. 겨울철에는 아마 정착물이어야 될 거야. 겨울철에는 보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두껍게 5cm 정도 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보은효과이기 때문에 정착물이다. 단점은 좀 근지러워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 답답하니까 아마 동산이 되지 않겠는가.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저 인간을 제거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산 남편이고 아니다. 떼어내면 문제가 된다. 제거하면 문제가 된다. 정착물 남편이 되는 겁니다. 반찬이 달라져요. 사귀고 있는 애인. 만약에 포트폴리오 사귀고 있어요. 5명을 사귀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명을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사람하고 등기친다는 아주 우리나라 법적인 규제가 규정이 좀 애매모하잖아요. 한 사람만 등기쳐야 돼. 누구랑 등기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뭐 하면 돼요? 정착물이냐 동산에 판단하면 돼. 월요일날 사귀는 애인. 내가 헤어진다. 제거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탈락. 동산 애인이었어. 그동안에. 금요일날 사귀는 애인이 보니까 자산도 많아. 돈도 많고 자산도 많고 소득도 많이 벌고 있고요. 수명까지 짧아. 많은 자산 짧은 수명은 최고의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 헤어지면은 문제 된다. 정착물 애인이다. 그러면은 등기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잘 따져보는 거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중에 많은 사람마다 개별성이 많이 있어요. 고민하시는 것 중에 이것이 나한테 심각한 고민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이제 심각한 고민이면 이게 정착물 고민이고 아무런 괜히 고민만 하고 있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고민이다. 그러면은 동산 고민입니다. 그러면은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례를 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지문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시켜요. 왜냐. 부동산학 개별을 출제하신 분들은 전공이 다 경제, 경영이에요. 주로 투자, 이런 금융, 이런 쪽에서 이제 감정평가, 특성한 본인의 전문 지식으로 특성화 되신 분들이 출제는 들어갑니다. 법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잘못 내면은 오류가 발생을 할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만 낸다는 거죠. 논점이 발생하지 않는 물리적 제거 가능하다 하더라도 효용적인 영향을 미쳤네. 그러면 정착물이다. 이것만 출제를 잘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착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향을 미치면은 정착물,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 영향을 안 미치면은 동산 이걸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 구분기준 중에서 뭐를 논하시냐면 그 물건의 성격, 설치한 의도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모의고사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동그라미 3, 4, 5번이 같이 묶여지는 이런 거야. 동그라미 4번에 거래 당사자 관계 있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당사자 간의 관계.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서 당사자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관계야. 이건 상식적인 말이야.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인데 임대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많은 물건이 부착이 돼 있을 거야. 그럼 이것이 정착물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법적인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누가 설치했느냐. 설치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본인 부동산에 설치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임대사업의 수익성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인이 설치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부동산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자가 이사하면서 본인이 설치한 게 있잖아요. 임차자가 이사하면서 설치한 비대라든지 아니면 선반 이런 것들. 기름보일러 쓰는 건데 불편하니까 가스보일러 가스가 도입된 지역인데 기름보일러 쓰네. 가스보일러 설치한다든지 본인이 설치하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임차자가 이사하면서 설치한 건데 나중에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기준 중에 두 번째 내용이죠. 당연히 소유자는 누구 거겠어요? 당연히 소유자는 임차자 거다라고 당연히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관계에서 동그라미 4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을 말하고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동산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우선 반가루 5번부터 볼까요?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특정 교수님이 뭐라고 쓰고 있는데 그런 말들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거기 보면 거래 정착물, 농업, 과사 정착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쓰면 때가 없고요. 다 버리시고 뭐만 보냐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논리가 아까 적혀져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임차 정착물은 끝으로 결론으로 뭘로 간주한다? 동산으로 간주된다. 아까 적어드렸던 거 그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참고만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게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동산이었던 것이 부동산 정착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거 없을까? 전환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일어나야 돼. 임차인이 이사하면 설치한 비대가 있어요. 비대. 원래부터 부동산이 설치된 비대는 임대인 거라서 부동산이지만 비대가 설치되지 않는 주택이 이사 왔는데 임차자가 가져온 비대를 거기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거야. 이사 가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동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냥 부동산에 놔두기로 했다 그랬어요. 가져가지 않고 건물에 놔두기로 했다는 것은 건물의 일부를 하겠다고 임대인한테 의사표시한 거야. 그런데 임대인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럼 동산이었던 것이 놔두고 가는 순간에 임대인 것이 돼버려서 뭘로 바뀐다? 부동산 정착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합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자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사를 가야 되잖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 남편을 그런데 가져가지 않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건물의 일부를 하겠다고 의사표시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은 뭐가 돼? 정착물이 돼가지고 임차자가 가져가지 않고 주택의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착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남편 분들은 뭐든지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내용이고 이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 우리 책에 50편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첫 번째 줄에 보면은 매도자 매수자 관계일 때 어떤 정착물이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 있죠. 이건 줄을 쳐주세요.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아니고 불분명할 때는 일단은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되어 매수자에게 넘어가. 이걸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 이거는 이제 양도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양도인 포함 여부 가지고. 근데 매도인과 매수자의 관계인데 이 양도 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되면은 이걸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하는 거야. 양도 대상에 포함되면 정착물이고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가냐?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야. 팔리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이 양도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면 정착물로 보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럼 뭘로 본다? 동산이 되는 거야. 동산이 되니까 매도자가 가져가는 거지. 넘기지 않고 본인이 설치한 각오를 매도자가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책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매매관계에서 봤더니 어떤 물건이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된 이 물건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인지가 불별명하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정착물 동산이 됐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불별명할 때는 일단은 일단은 뭘로 간주한다? 그렇죠.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정착물로 불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하는데 정착물에 가로 쳐주세요. 정착물로 거기서 간주해서 당연히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런 논리 이거예요.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 애매만 하면 근데 시험만 내지는 않았어요. 복잡도 하나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불별명을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해도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거래할 때 전월제도 마찬가지지만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토지 건물이 넘어갔죠. 그럼 거기 정화조 있죠. 정화조. 정화조에 이제 오물이 있잖아. 정화조에 오물은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정화조에 있는 오물은. 이게 만약에 정착물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넘어가?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동산이다. 그럼 매도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매수자는 만약에 이제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애매모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뭘로 간주돼요?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한테 넘어간다? 매수자 것이 되는 겁니다. 매수자가 매매 매수했는데 이 정화조에 있는 오물도 가져가고 싶어요? 안 가져가고 싶어요? 가져가고 싶지 않지. 그래서 이제 뭐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법률 관계가 뚜렷하지만은 중기업자에 잘 해줘요. 이거를 당연히 불분명하면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면 안 되죠. 매수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보통 이걸 이건 뭐가 된다? 매수자가 떠넘기기 싫죠. 그래서 뭘 지정한다? 동산 지정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동산이야. 동산 지정은 어떻게 돼? 매도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사용했던 동안에 본인이 이제 배출한 정화조 오물은 다 이사갈 집으로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고 있나요? 안 가져가고 있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놔두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매수자가 이제 동산 지정했으니까 매수자한테 넘겨주는 형식을 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가져가기 힘드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뭐 한다? 돈으로 환산해서 매수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이 약 맺을 때 이거 정화조를 언제 쳤어요? 라고 계산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치네 지금 5개월 남았네. 얼마 나왔어요? 환산해가지고 금전전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매수자가 다 인수하는 일이 발생해서 본인이 떠나기 싫으니까 정착물들이 아니라 동산 지정해서 가져가라 못 가져가네 돈으로 달라 돈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다 누가 해줘나? 중개업자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매매할 때도 남편분 조심하시라 그랬죠. 남편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가 불분명해. 이삿짐 팀장님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거실에 아파트 거실에 남편분이 서 있어. 팀장님이 아내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뭐예요? 아무 얘기 안 해. 대답도 안 해. 모른 채. 그러면은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매수자에게 넘어가서 남편분은 팔리게 되는 겁니다. 매매할 때 굉장히 남편분은 모든 게 다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것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하시고 임차자가 설치한 동산인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복잡한 것 같은데 내용은 단순하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물리적 제거 가능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은 정착물 아니다. 동산.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뭐다? 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임차자. 그런 경우에 따라 정착물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참고. 그리고 매매 관계에서는 이거. 애매뭐 하면은 정착물 관주 정착물 관주 가로치고 여기다 동산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끝.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착물화 됐으면 가끔가다가 나오는 게 51페이지에 보면 광해부동산이 있잖아요. 광해부동산의 핵심은 동그래미 일본의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예요.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가 의의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개별법률에 의해서 등기 등록 등기 등록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뭐다? 공시방법이야. 공시방법 동그라미 치시고 공시방법 별표를 쳐주세요. 부동산의 주내 취급된 특정한 물건 등을 말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준부동산에 대한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되는 거하고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준부동산의 특징에서 감정평가 대상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준부동산에 대한 설정이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준부동산 준부동산 논점을 잡을 때 의의상에 한번 잘 보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얘는 먼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게 먼저 하나 잡아야 되죠. 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까지만 해당되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두 번째 물건의 성격상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논하는 뭐죠?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야.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볼까요?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특별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부동산 중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토지 건물은 그 토지 건물의 점유자가 그 부동산 소유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토지 건물의 점유자가 빌리는 사람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부동산은 가져가기 힘드니까 훔쳐가기 힘드니까 토지 건물의 점유자를 그 사람의 소유자로 보진 않고 뭐죠? 이 소유자가 누군지를 공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체계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유자가 내게 대외적으로 누구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 공시 방법이라고 그래요. 공시 방법. 그래서 특별한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등기 등록에 공시 방법을 갖춘 공시 방법 하면 등기 등록이죠. 요거를 갖춘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 무슨 의의상에 나온 키워드는 책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라이로 하면 요거야.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시 방법이에요. 등기 등록이라는 그래서 이제 요거 1번하고 2번 3번을 제가 구두상 정의를 한번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준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아니지만은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요구돼서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개념상에서 가장 중요한다는 것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는 거야. 근데 민법상 부동산 토지 건물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 번째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야. 종류가 특정한 동산 등이 있다 그랬죠. 특정한 동산 하면은 대표 자동차 그리고 건설기계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이 돼요. 얘네들은 전부 다 등기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체인 재단 등이 있어요. 재단은 우리 시험에서 딱 두 가지만 나왔어요. 광업재단하고 그리고 공장재단 딱 두 가지만 나왔고요. 권리도 있어. 광업건 어업건이라는 권리도 있는데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시방법이 이렇게 되고요. 또 특징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특징은 얘네들은 전부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류에 대해서 나중에 다 한 번 더 써먹어요. 어디서 나오냐? 감정평가에서 나옵니다. 감정평가에서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평가 방법을 하는지 다 언급이 돼. 그리고 얘네들은 중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중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중계 대상이 안 되지만 광업자나 공장자나 중계 대상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돼. 그러나 얘는 중계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중에 써먹게 돼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낼 것이냐.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확정돼 있어요. 먼저 개념으로 물어볼 때는 공시방법을 갖춘다는 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개념에 물어볼 때는 이거예요. 자동차 자동차 등록법에 등록된 자동차 이렇게 나와요.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X 자동차는 경제적 개념이다. 타이틀은 부동산 개념인데 틀린 거야. 왜 틀릴까. 등록된 자동차는 얘는 뭐예요. 중부동산이야. 중부동산은 어디에 해당돼. 광해부동산이 해당이 돼. 광해부동산은 결과는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개념이라는 타이틀로 복합 개념으로 분류하는 걸 아느냐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 보셨던 자동차 건설계 선바 항공기 얘네들을 등기 등록을 표시하고 이걸 전부 다 뭘로 연결시킨다. 경제적 개념을 연결시키면 잘못된다는 거죠. 옛날에 기출 문제 보면 좀 오래됐지만 다음 중 부동산 개념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 경제적 개념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품 4번 생산 요소 5번 공장재단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장재단은 중부동산으로서 무슨 개념에 해당돼? 그렇죠. 법률적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꼭 알아두세요. 다 법률적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논리가 특히 동산들은 공시방법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 물건 특정한 물건이야.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에요. 민법상 동산인데 특별한 관리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돼가지고 공시방법으로 등록이 불가피하게 특정한 물건이에요. 왜 민법에 보면은 물건이 두 가지가 있죠. 민법상에 물건하면 부동산 아니면 동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무주물이 있다고 그랬죠.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주인이 없는 물건이 무주부동산이야. 그럼 얘는 누구 것이 된다? 국가 것이 돼요. 법률에 의해서. 근데 주인이 없는 물건인데 이게 동산이야. 누구 것이 선점자 것이 됩니다. 먼저 점유한 사람이 이 물건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 얘네들을 선점이 대상이 되는 동산으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운전석을 못 뼈요. 자동차 운전석을 약간 비우는 순간에 누가 유리창 깨고 그 운전석에 앉아있잖아요. 그 선점이 대상된 거니까 그 뭐예요? 그 자동차는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회 경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정한 물건이다.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토지 건물처럼 운전석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점유자를 물건의 주인으로 보기가 좀 곤란하고 토지 건물처럼 우리의 공시방법을 갖추자. 자동차 등록증상에 등록되는 명인을 이 자동차 주인으로 한번 간주하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지나다니면 저 사람이 누구 것인지 몰라요. 그럼 뭐가 돼? 등기부 들춰보면 되잖아. 등기부 들춰보면 이 사람이 누구랑 등기쳤는지가 나오잖아요. 등기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등기친 사람도 제가 대통령 되면 제 법을 바꿔서 사람도 선점이 대상이 되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좀 그래요. 좀 자유롭고 싶어서 등등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법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개념상으로는 공시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개념에서 나오는 거니까 중부동산의 종류를 나열을 한 했을 때 얘네들을 경제적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시도가 있더라. 전부 다 X다. 전부 무슨 개념? 광해부동산으로서 법률적 개념이라는 걸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약간 실수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중부동산 나중에 한 번 더 나온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감정평가서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슨 방법을 평가하는지는 그때 한 번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논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부분은 5번에 복합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복합부동산은 거기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토지의 건물 등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면서도 결합된 상태를 추구하는 활동 대상들을 삼고 했을 때 복합부동산이다. 그 두 줄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라는 거야. 얘는 얘는 역할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경제 이렇게 법률에 썼어요. 네 번째가 복합부동산이야. 여기다가 일부러 적어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 복합부동산은 복합개념의 부동산하고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합쳐진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활동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하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이 합쳐진 형태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를 개념 서술할 때 어떻게 줄지 아냐면 대표적인 부동산함은 토지잖아. 그렇죠? 토지. 또 하나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부동산함은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복합부동산이란 각각 별도의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잖아. 독립된 거래 객체되는 독립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등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 물건이야 건물 등이 결합된 상태에서 아, 이게 중요한 단어죠. 결합된 상태에서 뭐가 될 때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활동의 대상이 될 때 될 때 일을 일을 뭐라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개념은 여기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토지와 건물이란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로서 독립된 부동산인데 결합된 상태야. 한꺼번이죠. 한꺼번에. 활동의 대상이 될 때야. 그럼 우리가 보통 거래할 때 아파트 거래할 때 땅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한꺼번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죠. 한꺼번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결합된 상태니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하면은 맞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 이 칸에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을 한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죠. 이 칸에다가 복합부동산이 들어가냐 복합개념의 부동산이 들어가냐 이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많이 내지는 않아요.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어쨌든 복합부동산이라는 이 용어는 저거는 헷갈리게 한다는 거 또 참고하는 상으로 복합건물도 있어요. 복합건물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상복합건물이에요. 그럼 복합건물하고 복합부동산은 또 다르죠. 복합부동산은 부동산 부동산 결합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진 거야. 근데 복합부동산이랑 부동산이 건물만 붙어있잖아요. 그럼 건물만 붙어있으니까 뭐는 제외해야 돼. 그렇지. 토지는 제외해야 돼. 토지는 토지는 제외하고 하나의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인데 얘가 무슨 용도로 복합용도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복합건물이라는 거죠. 잘 내진 않죠.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토지는 제외하는 겁니다. 이건 개별부동산이야. 개별부동산인데 복합부동산은 개별부동산인데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 가지 하나의 건물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때 명칭을 뭐로 할까. 그래서 그냥 복합건물 일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시 말씀드려요. 복합개념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어요. 부동산 개념이 나온다. 29회 때는 뭐 100%예요.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난이도를 난이도라기보다는 가중치대로 하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선 여러분 꼭 아실 거 복합개념 부동산 체계도를 잡아라. 법률, 경제, 기술 법원, 협의, 광의, 경제, 대학 다섯 개, 기술 네 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협의는 법률 쪽으로 협의는 토지 정착물이고 광의는 거기다 주부동산 포함하더라. 체계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는 건 정착물이다. 정착물 특히 종류를 알아두셔라. 독립된 정착물하고 종속 정착물이 있더라. 독립된 정착물의 종류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네 가지다. 건물, 등기된 인모, 명인법을 갖춘 수모, 농작물. 나머지 다 동산지향은 전부 다 정착물 중에 종속 정착물이다. 그리고 이제 구분기준 중에는 아까 물리적으로 부착방법 제거 가능한 경우 가능한 경우도 정착물과 동산 구분하는데 판단기준은 요거다. 효용, 유형, 기능 및 영향 미쳤네 정착. 안 미쳤네 동산. 임찬이 설치한 거 동산. 동산. 매매 관계에서는 애매모 하면은 일단 정착물 간주. 끝. 중부동산 키워드 공시방법. 근데 종류를 알으시는데 종류가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한다? 전부 다 복합개념부동산 체계도 문제 될 때는 법이다. 그리고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복합부동산 개념은 복합개념부동산 헷갈리게 낸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 밑에 부동산과 동산 비교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민법시간에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체계도를 보다 보면은 오른쪽에 27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보면은 이제 작년의 문제에 한번 보면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일본 법학개념 부동산 물어봤잖아요. 법법률 경제 기술 뭐 끝난 것이고 이번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 물어봤죠. 뭐하고 뭐 토지 정착물 정확하고요. 3번 기술적 개념 물어봤죠. 기술적 개념 이거잖아요. 기술적 개념 생산요소 생산요소 여기 있네. 자산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공간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 여기 있네. 그러니까 기술적 개념 물어봤는데 자연과 공간 이거 두 개는 맞는데 생산요소랑 자산은 무슨 개념이야. 경제적 개념이잖아. 이게 틀렸죠. 그리고 이제 중부동산 나왔네. 공시방법. 뭐 개념만 물어봤으니까 공시방법.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와 건물 등이 5번에 각각 독리된 건 객체인데 결합된 상태. 아 이거 뭐 토지 건물이 결합을 했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복합부동산으로 마무리해야 되나 제대로 마무리쳤어요. 가장 전형적인 난이도입니다. 전형적인 내용이고 이 정도면은 뭐 좀 생각하면서 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될 부동산 개념에 대한 전체 체계도를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어요. 문제 꼭 나오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이제 1교시 때는 부동산 학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책이 장화하게 설명돼서 판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체계는 잘 돼 있지만 체계도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세 번째 주제로 토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를 하겠어요. 부동산 분류 체계를 논하는 건데 전체로 논한 것이 토지 용어가 어떤 것인지 3교시 때 한번 정리해 보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